여기 먹음직스럽게 양념된 먹잇감들을 뒷쫓는 내발낙지 벌레가 있습니다 먹잇감들이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순식간에 전멸큐 평탈을 때려 먹잇감들의 손통을 끊어버립니다 성스러운 바텀에 감히 리산드라 같은 냄새 나는 챔피언을 가지고 온 어리석은 녀석 이제 리산드라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벌써부터 풍겨오는 그윽한 똥내음에 신속하게 바텀으로 내려온 말대가리 이에 네발낙지 벌레가 빠지는 척하다가 파이크의 그립에 맞춰 평타평타 칸트타를 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이때 생각머리 없는 레오나가 무리하게 앞으로 나오자 네발낙지 벌레가 W가 있다는 사실을 까먹고 전멸평타를 꽂아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인적이 드문 이곳 브론즈 히말라야의 산맥은 세계에서 가장 벌레같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둘이서 작을 지어 서식하는 바텀은 그야말로 난장판입니다 금신 두드러 맞고 도망가려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78킬 먹은 제드의 빙이에서 포탑에 몸을 던지는 녀석도 있는 법이죠 그와중에 대포는 챙기는 센스 겁도 없이 네발낙지 벌레의 영역을 침범한 것도 모자라 용가리치킨에 손을 대는 오만방기뿌직한 녀석들 이에 분노한 네발낙지 벌레가 용가리치킨의 숨통이 끊어지는 순간 W스킬을 발사하여 돈스파이크가 잠시 바텀을 떠난 사이 말대가리까지 데리고 온 비겁한 녀석들 이에 네발낙지 벌레는 침착하게 레오나의 CC기를 스탄브빙으로 피함과 동시에 평타를 때려 말대가리를 쓰러뜨린 뒤 평타 W평타로 레오나까지 쓰러뜨리고 궁극기를 발사해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여기 먹음직스럽게 양념된 먹잇감들을 뒷쫓는 네발낙지 벌레가 있습니다 먹잇감들이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순식간에 전멸큐 평타를 때려 먹잇감들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뭐지? 뭐지? 뭐야? 왜 안 죽어? 어? 아니 나... 어? 어잉? 나 혹시 큐를 리산드라한테 때리고 평타를 레오나한테 때린 건가? 나 뭐한 거지? 방금 너 베리어 쓰고 한 대 때렸으면 됐을 것 같은데 네발낙지 벌레는 명사수입니다 7만 6천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도 스코프 없이 총알을 명중시킬 수 있는 네발낙지 벌레의 적용 능력은 뭐지? 뭐야 얘? 아니 얘 뭐냐고 네발낙지 벌레가 서식하는 이곳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와우 끝